류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우려 합격! 3강이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원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쯤이면 많은 멘티분들이 한 가지 제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멘토님, 이 원칙이 왜 필요한가요? 이 원칙을 알아야만 최종 합격할 수 있을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구구절절 이 원칙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대기업 채용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대기업 공채라는 게임판에 뛰어드셨으니까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 게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1차 면접 한 번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차 면접에 보통 몇 명 정도 참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500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도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인원이 하루에 다 몰려서 경쟁을 할까요? 아니죠. 보통 요일을 나눠서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여서 과연 몇 번의 답변 기회를 받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몇 번의 답변 동안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가요? 자, 생각보다 질문은 많지 않아요. 총 4가지의 질문인데요.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다음 4가지의 종류의 질문을 던지게 돼요. 첫 번째는 1분 자기소개, 두 번째는 회사나 직무 관련된 질문, 세 번째는 지원자분의 과거, 특정, 경험에 대해서 묻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 혹은 이력서 관련된 질문 한 가지 정도를 묻게 되죠. 그럼 이 4가지의 질문 안에서 여러분들은 본인을 어필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로 어떤 답변을 할까요? 지금부터 저랑 하나하나 단골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분 자기소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에요. 마케팅 직무의 예시인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1분 자기소개를 시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저는 A 프로젝트도 해봤고, 이런 공모전도 해봤고요. 그리고 A도 잘하고, B도 잘하고, 그저 본인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강점만을 어필하기 바쁘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회사랑,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저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요. 사수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지원자분의 과거, 특정, 경험에 대한 질문인데요. 왜 우리는 한 번쯤 면접에 가서 필살기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어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모두 팀장이었고, 모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A도 하고, B도 하고, C를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었어요, 라고 본인을 어필하기 바쁘죠. 그런데 지원자분이 어필하는 이 경험, 지원자분만 하는 경험일까요? 지원자분이 어필하는 이 결과, 지원자분만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일까요? 면접관분은 단순히 이러한 성과, 얼마나 지원자분이 열심히 했는지만을 통해서 지원자분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번의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말, 혹은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이런 답변을 하죠. 어떤가요? 모두가 비슷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이 답변들을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 자기소개부터 마지막 말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합격자분들의 합격 원칙이 있었죠. 바로 일회원칙, 그리고 일관성의 원칙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합격 원칙을 통해서 이전에 지원자분의 답변을 점검을 해볼게요. 어떤가요? 빨간색 부분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1분 자기소개부터 본인이 기획력도 있고 분석력도 있고 여러 가지 강점과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나 직무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또 다른 강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 특정 경험을 물어봐도 이전에는 어필하지 않았던 새로운 강점이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뜬금없는 강점이 등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점검을 해봤지만 과연 이런 답변이 면접관 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합격자 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 보여드렸던 현배 캔리 친구의 합격 후기인데요. 빨간색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의 역량만 검증되어도 검증된 지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답변처럼 많은 분들이 여러 역량, 강점을 어필하지만 우리가 받게 되는 질문이 몇 개인가요? 10 개인가요? 아니죠. 생각보다 너무 적죠. 겨우 3번 혹은 4번의 답변 기회만 있는데요. 질문 몇 개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1분 자기소개부터 마지막 말까지 그 답변을 준비하면서 예상 스크립트도 짜보고 답변도 준비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험이 특별한가요? 내가 어필하는 강점, 나만 가질 수 있는 강점인가요?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역량만 어필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강점을 어필하기보다는 지금 현배 캔리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만 제대로 주어진 답변 기회 안에서 설득을 해본다면 지원자분은 검증 가능한 지원자가 되어서 최종 합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두 명의 지원자분을 통해서 답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면접관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두 지원자의 답변을 확인을 해보세요. 지원자 A분의 답변, 지원자 B분의 답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바로 지원자 A는 기획력과 고객 니즈 파악 능력, 추진력, 그리고 소통력 답변을 정말 정말 잘했죠.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 가지 강점을 나열하면서 면접관님 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는 지원자로만 비춰지겠죠. 하지만 합격자분들이 말했던 일회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이 적용된 지원자 B분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기획력 하나만을 명확하게 잡아서 면접이 끝날 때까지 기획력만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더욱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면접관님, 저는 누구보다 기획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저는 기획력을 토대로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왔고요.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저의 강점인 기획력을 토대로 한번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었죠? 겨우 네 개죠. 이 네 번의 기회 안에 지원자분은 하나의 역량, 하나의 강점을 일관되게 어필함으로써 누구보다 기획력 하나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지원자임을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음 강에서는 이 원칙이 어디서부터 적용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